임문과정 기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소등기 있죠? 거기 288페이지 마소등기가 중요해요. 별표 좀 하겠습니다. 마소등기가. 자, 그럼 마소등기를 한번,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등기가 원시적 후발전 등의 이유로 인해서 등기상의 전부에 관해서 부족하게 된 경우에 한해 기존 등기사항을 전부를 등기부상에 소멸할 목적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아까 앞에서 배웠던 변경등기는 등기부에 써있는 등기사항의 일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등기사항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경등기는 뭐예요? 후발적이라고 그랬죠? 물론 경정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컨대 마소등기를 한번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말소등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자,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어요. 등기부상의 1번에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전세권 설정계 했는데 전세금을 계약상의 전세금은 4천이에요. 4천만 원이었어요. 전세금이 4천만 원인데 자, 그런데 여기다 5천만 원이라고 잘못 썼어요. 자, 전세금 쓰고, 그 다음에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전부고 우리단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일부를 잘못 썼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치면 돼요. 후발적 사유가 생긴 건 변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일부를 잘못 썼으니까 이 아래 1-1번에서 1번 전세권의 경정등기에서 얼마로 고치면 돼요? 이렇게 4천만 원으로 고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변경등기라는 것은 후발적 사유라고 그랬죠? 후발적 사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원시적으로 잘못 쓴 건 우리가 경정이라고 얘기해요. 변경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 경자가 고치경자예요.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이고 고치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경정등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1번에서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예컨대 계약은 전세권 등기했는데 여기다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시적으로 원시적으로 전부를 잘못 쓴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 전부를 잘못 썼어요. 그러면 계약이 전세권인데 등기를 저당권 등기했으니까 이거는 고치고 말고 없어요. 목적이 틀리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2번 그래서 1번 저당권을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말초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초 등기가 이게예요. 등기사항에 써있는 일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소멸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말초 등기다. 그런데 그 사유가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이 저당권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저당권 등기 했는데 갑이 을한테 피담보 채권의 소멸,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으니까 누가 한마디로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죠? 소멸됐으면 여기인지 뭐예요? 여기 2번 그래서 1번 저당권의 무슨 등기예요? 말초 등기예요. 전부가 부적합한 사유가 이건 뭐예요? 후발적이다. 후발적. 그래서 방금 의의해서 봤지만 그게 원치적이든 후발적이든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해서 부적합하게 돼서 그걸 소멸하는 거 그게 말초 등기예요. 그런데 말초 등기 종류는 제외는 없지만 말초 등기를 또 말초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등기 부상의 1번 소유권 보조 등기 갑이 을한테 1번 저당권이 설정됐고 돈 빌렸어요. 그런데 이 을이 갑한테 갑이 을한테 돈을 안 갚았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도 안 받았는데 2번 1번 이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초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말초 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3번 2번 말초 등기를 또 말초하는 이런 등기는 없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족하게 말초가 됐으면 뭐 하면 돼요? 당연히 뭐예요? 주 등기로 1번 저당권을 뭐하고 저당권을 회복 등기 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말초는 그 등기를 똑같이 재해놓는 거 이게 말초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말초회복 등기를 하면 되지 절대 말초 등기의 말초 등기의 말초의 말초 이런 등기는 존재하지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 말초 등기 꼭 별패드시고 오래 나와요. 오래 나오니까 그래서 249페지 보시면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족하다 써놨죠? 그래요. 전부가 부족하는데 부족법 원인을 묻지 않으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마수등기는 등기상의 전부를 맞서하는 것이므로도 일부의 불착을 제거하는 변경과 경전 등기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에 써있는 보존등기, 전등기, 설전등기, 소유권 권리가 아닌 전등기를 뭐예요 그 등기상의 일부를 고치는 건 뭐예요 변경이고 전부를 뭐예요 고치는 건 표제부는 멸실이지만 값굴근은 뭐예요 말수등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관계인 있죠 자 말수등기 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렇게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뭐라고 승낙서 자 또는 뭐예요 또는 뭐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필요하다 또는 승낙서 또는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게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죠 자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얘길 때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범질행위예요 자 불공정한 범질행위에서 등기가 이뤄집니다 1번 무슨 능기 1번 자 이렇게 수익권보졌등기 갑에서 2번 잊었는게 울러댔어요 이 의리란 사람이 잊었는게 바꿔 무섭게 1번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했다 아니죠 그러면 자 일단 누가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자 이 을이 갑의 문명을 이용해서 불공정한 범질행위 시가 뭐라고 불공정한 범질행위 시가 7억 상당에 되는 아파트를 2억 5천에 취득했습니다 갑이 너무 억울하죠 주의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뭘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서 이 판결을 갖고 2등기 말수 신청하죠 그러면 말수 등기 할 때 이 을한테 도움을 주는 이 병이란 사람은 이해관계냐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뭐에요 이 사람의 승낙서를 첨배 오게 되면 이 제3의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할 수 있어요 직권말수 할 수 있어요 직권말수 근데 승낙서 안주면 당연히 뭐에요 자 무권리자를 상대로 해서 얘한테 돈 빌렸으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건 무료에요 그래서 갑이 판결 갖고 또 다른 판결이 있죠 뭘 저당권을 말수야 되는 판결을 받아 갖고 이 등기를 말수야 돼요 소송을 두 번 해야 되죠 여튼간에 등기 말수 시에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신청 절차 공동의 원칙이죠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단독신청이에요 우리가 그 단독신청은 앞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했다던가 아니면 뭐에요 소재불명 행방명 됐다던가 쭉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290페이지 동그라미 4번 직권말수가 있어요 직권말수가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관할리반 등기 4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절대 뭐에요 무조건 뭐에요 직권말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말수등기에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첨부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말수한다는 게 써있죠 다 등기관 본 등기 중간첨부 등기는 나중에 차치할겁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환매권의 행사로 환매특약 등기 있죠 환매권의 행사로 이전 등기에 오게 되면 등기부에 남아있는 환매등기는 등기관이 뭐에요 직권말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배운 대로 자 이렇게 이전 등기 했죠 자 여기 등기 아래 이렇게 뭐에요 2-1번 무슨 특약 환매특약 등기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실행해서 뭐해왔어요 이전 등기 해오죠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에서 도로 사왔죠 그러면 이제 환매등기 필요없으니까 2등기를 등기관이 뭐한다니까 이거 직권말수한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아까 수영에 의한 등기말수 공부했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등기 실행 그래서 항상 말수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에요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등기관이 직권말수하니까 여기다 이제 뭐에요 언제나 주등기로 4번 2-1 뭐에요 환매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에요 말수등기 이거 직권한다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말수등기는 요새 안나오고 있구요 중요하지 않고 멸실등기는 부동산 표시변경 마찬가지로 표제부에 부동산이 멸시됐으면 이것도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 295페이지 의의나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어요 멸실등기는 기존의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할 경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건물 예컨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건물의 존재는 뭐냐면 건물 없는 등기부가 있어요 말도 안되죠 건물이 건물도 없는 등기부가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건 뭐에요 멸실등기 해야 된다니까요 의무가 1개월이 있죠 같은 얘기에요 넘기세요 자 가등기가 제일 중요해요 가등기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상에 제일 중요한게 그 중요한게 이제 중요하면서 어려운게 그 구분건무라고 있죠 구분건무라고 이 가등기가 제일 어려워요 구분건무 가등기가 어려운데 자 일단 오늘 뭐에요 임문가정이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구요 그렇게 고민할거 없이 그냥 천천히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가등기란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그 이해를 한번 합니다 이해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등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 가등기란 제도 우리가 자 종국등기가 있고 예비등기가 있어요 예비등기는 가짜드라는거 가합류 가처분 자 가합류나 가처분이라던가 가등기 있죠 그 가합류가 그래요 가합류라는게 가합류라고 가짜드라는게 이제 가합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거에요 가합류라는 것은 이런건데 자 이렇게 이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운전기 이 가비란 사람한테 A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갚어요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합니다 그 채무를 이행하고 소송하면 소송 중에 이 가비 부동산을 처분할지 모르니까 일단 자 부동산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걸어서 A라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2번 뭐가 들어와요 가합류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가합류가 들어있는 등기부를 보면 현재 소유권자가 현재 소유권자가 누군가가 지금 뭐에요 소송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안 갚아서 소송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합류에요 가짜가 임시가짜에요 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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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를 걸어놓은거에요 절대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개인이 압류를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압류를 들어주었고 가합류가 들어오는거에요 가합류는 소송 중에만 임시를 해놓은거에요 소송이 끝나면 갑이 뭐에요 갑이 뭘 받았어요 자 이 갑은 A한테 채무를 이행하라 뭐에요 판결 받죠 이 판결 받으면 뭐에요 판결 받으면 자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자 그 판결서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청하는 경매를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강제 경매 자 예컨대 가처분이란건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사기강박에 사기당한거 같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겼어요 1번 소유권을 잊었는기 갑에서 2번 잊었는기를 이렇게 등기가 되있죠 자 갑이 소금구 알았어요 사기당한거 알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자 소송 잊었는기 말세다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법 110조 사기강갑은 단서정의 소유 3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어떤 자 소유 3자가 이 예 믿고 나서 이렇게 뭐에요 등기부 믿고 이전명계하게 되면 자 이 지금 이 사람은 등기부껏을 치르겠죠 예 소유 무과실로 추종을 해요 추종 그래서 이 갑이 얘가 악이라는걸 입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법원에 공탁 공 걸어놓고 법원의 인청은 법원의 촉탁으로 예 가처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직접 돈을 돈을 갚으라고 소송하는 것은 감유고 자 돈 이외에 다툼 문제가 생긴건 다 뭐라 생각하면 돼요 가처분은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얘한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있죠 얘한테 취득한 사람 얘는 뭐에요 얘는 이제 악이에요 악이 악이라는게 이 가처분이 가처분이 돼있는걸 보고 샀으니까 그래서 자 이 제3자를 선의가 아닌 악의로 하려면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처분이 등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처분에서 얘가 이제 소송에서 승소에서 그 잊었는 길을 말사라는 판결 받죠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얘가 판결서 받아갖고 단독으로 이것도 말사하고 가처분의 권리 이것도 다 두 개를 다 동시에 말사할 수 있어요 두 개 그래서 가처분을 해두는 거예요 소송에 유리하기 위해서 소송 중에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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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해두는 게 그게 바로 가처분 돈에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어서 해놓은 건 가압류 그냥 딱 구별하면 돼요 돈 안 갚었을 때 들어가는 건 가압류 족작등기 돈 문제가 아닌 다툰 문제에 자기 뭐예요 채권자로서 유리한 지혜에 있을 때는 가처분을 해두는 게 좋아요 가등기를 왜 해두냐 가등기는 왜 했냐 갑과 의리 매매 계약 갑과 의리라는 사람하고 갑이 있는데 아저씨가 조카한테 네가 올해 시험에 학교에서 나한테 자의심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지축했다라고 계약을 맺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을은 갑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한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갑이 1번 소유권을 던는 게 갑 이 갑이라는 아저씨가 제3자한테 뭐 했어요 부동산을 처분해버렸어요 그러면 을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공부해서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시험에 꼭 합격할 것 같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받기로 했는데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뭐예요 이 채권계약이라는 계약이 위반에 대해서 위반에 했으니까 을이 아저씨한테 뭐예요 아저씨한테 팔았다 하면 열받아서 공부가 되겠어요 계약을 위반했다 근데 계약은 뭔데 시험에 합격하면 그죠 그러니까 을이 난 사람이 열받죠 열받으면 자 누굴 상대로 갑을 상대로 소송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소송하죠 채권계약이니까 그죠 자 친척지간에 그것도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을이 난 사람은 뭐예요 열받아 한다 아니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총권이 발생하는데 이 총권을 뭐예요 보호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그게 가등기 제도예요 임시등기 임시가짜 임시가짜 그 조건을 성취하기까지 그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에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가등기 제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다가 2번에서 자 그럼 갑이 을이 뭐라고 갑을 아저씨는 술만 먹으면 이상한 저 그 그 그 안 지키니까 그럼 가등기 해달라 그럼 여기다 2번에서 뭐예요 나중에 소유권 잊었는 게 해주겠다 그래서 을이 뭐예요 을이 갑한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잊었는 게 하는 총권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임시로 임시로 등기한 거예요 임시등기 임시등기 가등기를 뭐 하는 거라고 임시가짜 임시로 하는 등기 임시로 하는 등기 그럼 당연히 이 을이란 사람은 가등기를 해놨으니까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친구한테 부동산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팔았어요 이 을이란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얘가 시험에 떨어지길 바라고 취직했겠죠 왜 얘가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시험에 합격하면 소유권 잊었는 게 해울 총권이 있으니까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본등기예요 가등기한 본등기하게 되면 이 가등기 순위에서 2번이 되죠 가등기와 본등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뭘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하게 되게 되면 청구권이 보호가 되니까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빨라지니까 이 제3의 등기는 직권말씨되니까 가등기된 부동산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게요 물론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말수하면 소유권 취득하지만 시험에 붙으면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직권말씨되니까 그 중간처분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 순수하게 가등기는 뭘 보존하기 위해서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두는 등기를 가등기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등기 여러분 책 거기 별표하시고 296페이지에 그 가등기를 읽으면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다 아니게요 즉 본등기의 순유버전 회력에 의한 청구권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그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했다 실체법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자 계약을 맺었는데 뭐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는 게 갑에서 이렇게 2번 이존는 게 일로 해야 되는데 실체법적 이 법률행이 이 계약상에 뭐가 생겼다 아니게요 법률행이 부관이 생겼다 부관 부관이 뭐예요 조건하고 기한이다 조건하고 기한 조건과 기한이 생겨서 실체법적인 뭐예요 민법상 실체법적인 그 법률행위가 완료가 안된다 아니게 완료가 그러면 법률행위 뭐예요 부관 조건 자 시험에 합격하면 죽겠다 그 조건이죠 왜 조건은 장래 발사할 사실이 불확실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시험은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법률행위 부관이 생겼다 기한 자 예컨대 장래 발사할 사실은 확실한데 자 뭐라고 자 2026년 1월에 뭐예요 계약을 완료하자 라고 하게 되면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만 갖고 자 그래서 실체법적 요건이 완비되지 않으니까 그 청원권을 보존해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297페이지에 2번 청원권은 채권적 청원권이지 물권적 청원권은 포함하지 않으며 채권적 청원권이라 하더라도 본등기 대상에 되는 자 대상이 있어야지 부존재하게 되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 항상 본등기 할 게 있어야 돼요 자 채권적 청원권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적 청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 만약에 정지조건이 있고 해제조건이 있어요 정지조건이 해제조건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지조건부 청원이에요 그런데 해제조건 청원권은 우리가 원인행위가 갑과 의리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무효나 취소나 뭐예요 취소나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되면 우리가 뭐예요 법률행위와 등기의 관계가 우리가 유인성을 취하고 있어요 유인성을 그래서 1번에서 이 소유권부전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에서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면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굳이 말소등기를 하지 말소등기를 안 하더라도 자 소유권은 뭐예요 이미 소멸되어 버리고 소유권은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가 돼요 말소등기를 안 해도 뭐가 생긴다 아닌 게요 물건의 변동이 생겨서 이 등기 당연히 이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무효가 된다 권리가 소멸됐죠 그럼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는 자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가 말소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복귀가 되고 자 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굳이 무효가 된 등기에 대해서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없어진 이 소멸된 등기에 대해서 3번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뭐예요 총권의 가등기를 할 실익이 없다 아니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물건적 총권은 이미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등기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제 조건부 총권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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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해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1번 아저씨 갑이 자 조카한테 뭐예요 잊어낸 게 해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떨어지면 없었던 걸로 하겠다 그게 해제 조건 자 붙으면 죽겠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없었던 걸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떨어지면 없었던 걸로 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물건적 총권이니까 떨어지면 이미 소멸되어 버렸는데 뭐예요 이걸 뭐예요 그 말소해달라고 가등기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등기는 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가등기는 자 이렇게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한다 총권 때문에 한다 근데 이 총권은 뭐예요 이 총권은 채권적 총권이지 채권적 총권이며 절대 뭐가 아니다 물건적 물건적 총권은 아니다 절대 자 뭐라고 채권적 총권이지 뭐가 아니라고 물건적 총권 아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거기 297페이지에 거기 쌍가리해본 가등기 대상 나오는데 가등기는 총권은 글자가 세 글자죠 글자가 세 글자니까 크게 보면 가등기 할 수 있는 총권은 세 가지 권리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 총권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총권에 그 가등기 그러니까 권리의 목적이 6가지가 있는데 보존능력은 총권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도 뭐예요 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내야지만이 안내야지만이 압류 들어가요 돈을 안 갚아야지만이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소송 중에 근데 세금 안낼걸 너 작년에도 안낼으니까 올해도 안낼걸 미리 예상해서 압류 총권이 가등기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된 얘기지 근데 보존능력은 내가 신축권을 짓고 갑이 내가 짓고 내가 보존능력 하는 거예요 이 원인행위 자체가 없어요 원인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뭐예요 갑이 무슨 능기 하는 거 갑이 소유권 보존능력 하는 거 있죠 갑이 보존능력 하는 건 총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소유권 보존능력은 절대 이렇게 소유권 보존능력은 이 소유권 보존능력은 자 뭐가 안돼요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보존능력이 뭐가 안된다고 가등기 자체가 안된다 그 얘기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시기부 시기부 정지조건부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는데 해제조건부는 안되고 종기도 안되요 종기 왜 종기는 종기가 다다르면 권리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2023년도 1월 10일날 계약을 맺고 2025년 5월에 중도금 주고 2024년도 뭐예요 12월 1일날 마지막 뭐예요 잔금을 주고 물건면동을 완성시키자 등기하고 그러면 내년도 2.4년도는 오죠 그래 시기부는 가능해요 그 올 시기부 가능 장래 발생할 거 올 거 2024년도 내후년도 2024년도 그죠 자 내년 내년 2024년도는 오니까 가능해요 근데 종기는 안된다니죠 그 다음에 기타 장래 확정대 청구 기타 장래 확정대 청구 이 청구 장래 확정대 청구 매매 예약 매매 예약 완결권 매매 예약 완결권이 뭔데 자 가계약을 먼저 해요 아니면 예약을 먼저 해요 예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약과 계약 사이에 일정한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297페이지에 자 청구권 발생 기업 등기할 권리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그 다음에 시기부 정지 조건부 그래서 시기부 정지 조건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장래 발생할 청구권 매매 예약 완결권 같은 거 있죠 이게 가능해요 근데 거기 가등기 대상 여부 보존등기 가등기 안된다 그랬죠 가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절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리의 이전 등기는 자 이전 등기는 이 가등기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유 가처분은 가능해요 근데 이 가등기 이전 등감도 소유권 이전 등기만 소유권 모습 등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 만 주등기로 해요 나머지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총권을 이전하는거에요 가등기 가등기 권리 가등기 권리에 무슨 등기는 이전 등기죠 자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청권을 이전하는 거니깐 청권의 가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 이건 부기등기 ㄴ 가등계 권리전능계는 언제나 부기등계에요 자 거기 권리의 처분지 않는계 압류과 압류과 처분은 총권이 안생기니까 가등계 안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98페이지에 다른거 필요없고요 거기 보충해서 가등계 권리를 남한테 모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 이런식으로 이 가등기 권리를 이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에요? 못하도록 여기 부기등기로 2-1번에서 감유한다던가 아니면 뭐에요? 가처분 등기가 가능해 자 그래서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모든 권리는 다 모할 수 있어요 가압류과 처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등기 권리 이전능기 하거나 가등기 권리 이전 가압류과 처분 가능해요 근데 절대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가처분이지 이 가등기를 뭐에요? 본등기 뭐에요? 본등기는 시험에 합격해서 취득하는거에요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얘기 하는거에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그 앞자따갖고 뭐라고 가등기는 뭐에요? 가청체 있죠? 가청체 가청체 가등기는 처음껀대며 처음껀은 치의시니까 체커 가청체와 건식이는 뭐시라 한다고? 소보러시라 한다 이거 좀 외우자 가청체와 건식이는 소보러시라 한다 가청체와 건식이는 뭐시라 한다고? 소보러시라 한다 자 지금 입문과정에서 요정도만이라도 머릿속에 기본 뭐에요? 앞에 개념정도는 좀 기억하자 그래서 머릿속에 가청체와 건식이는 소보러시라 한다 보존등기는 뭐에요? 소유권 또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는 나중에 차차 다 할거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오늘 그냥 앞에 부분 있죠? 그 기본 개념만 뭐라고 외우자고 가청체,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는데 가청체, 채권적 청구권이다 가청체와 건식이는 소보러시라 한다 요구레도 오늘 좀 외워둡니다 가청체와 건식이는 소보러시라 한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입문과정은 뭐 그렇게 한 기본적인 사항만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기본과정은 요구보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내용을 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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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